직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권중이고 호는 남명 방장사는 사내선생이며 시호는 문정이다 본관은 창령으로 경상도 삼가현 토골에 있는 외조부 2국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 외조부 2국의 집터는 풍수를 보는 직원으로부터 어느 해에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성현이 될 것이다 라고 점지받은 명당이었다고 한다 직원이 말한 그 해에 그 집에서 외손자인 남명이 태어나자 외조부는 조씨 집안이 창성하겠다며 내심 아쉬워했다고 한다 부친은 조원형이고 모친은 인천이시이며 아우는 조안이다 부친은 조원형은 생전의 대쪽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고향 친구였던 강호니 연산군에게 아부하는 시를 바치자 조원형은 그와 절교를 선언했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후 조원형은 함경도 단천의 군수로 부임해 있었는데 강호니 상관인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단천을 순시하러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밤중에 강호니를 찾아가 꾸짖고 다음 날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다 한다 조식의 강직한 성품도 아버지 조원형을 본받았으리라 본다 남명은 어려서부터 학문연구에 몰두하여 공부를 하다 의문이 생기면 그것이 다 풀릴 때까지 질문을 했다고 하며 스스로의 정신력과 담력을 기르기 위한 극기훈련의 차원에서 두 손에 물그릇을 받쳐들고 밤을 새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공자 주렴계 정명도 주의 등의 초상화를 손수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펼쳐놓고 아침저녁으로 받들며 자신을 독려하였다 사림의 계보와 붕당을 설명할 때 북인의 시조 중 한 사람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조선 성리학에 거두로 당시로서는 특이하게도 철저히 병과 애를 중시하고 현실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당대에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에 비견되는 명성을 떨쳤으며 인지도가 낮아진 현대에도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상남도 권역에서는 이황에게 밀리지 않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부친이 문과에 급제하자 서울로 이주하였다 서울에서 이준경, 성운 등과 교류하였다 어릴 때에는 부친이 벼슬살이를 하던 영향으로 한양과 단천 등을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이 시기 유교경서 이외에도 스스로 제자백과 불교, 노장사상, 천문, 지리, 의학, 병법, 분마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 그리고 25세 때 친구와 성리대전을 읽다가 노재 허영이 말한 이윤이 뜻한 발을 뜻하고 안자가 배운 발을 배우며 세상에 나가면 공을 세우고 들어앉으면 절조를 지킨다는 대목에 이르러 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여겨 크게 마음을 가다듬고 실학의 뜻을 독실이 하였으며 아울러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폐기하였다 과단성 있고 거침없는 성품을 가졌던 그는 내면의 수양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경의검을 차고 다녔으며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 칼로 턱을 고이는가 하면 허리춤에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여 밤에도 정신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다 한가로에 지낸 세월이 오래되자 사육과 잡념이 깨끗이 씻겨져 천길 높이 우뚝선 기상이 있었고 꼿꼿한 절개로 악을 미워하여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자기를 더럽히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오직 학도들만이 종료하였는데 모두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이러한 내외의 공부를 통해 그는 내면의 수양인경과 수양한 바의 실천 즉 위를 함께 중시하는 학풍을 하명해 나갔다 부친이 사망하고 3년상을 치른 후인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로 거처를 옮겼다 이 시기에 과거 시험을 단념하여 스스로의 학문에 힘쓰기로 결심한다 그러다 모친상을 치른 후인 48세 때 고향인 합천으로 거처를 옮겨 61세 때까지 머물렀다 그 사이에 높은 학문으로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를 것을 권유받았으나 한 번도 벼슬에 나서지 않고 평생을 살림처사로 일관하며 학문을 닫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한평생 제야에 있었지만 그는 시사에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랬기에 현실에도 많은 비판을 가했는데 대표적인 글이 55세 때 명종에게 올린 단성소이다 상소에서 조식은 명종을 선왕의 외로운 후사라 칭하고 문정왕후를 깊숙한 궁궐의 한과부라고 공개 비판하였는데 거시였던 성수침이 아직 학문이 원숙하지 못해 이런 과격한 상소를 내밀었다고 평을 할 정도였다 당시 서슬시퍼런 문정왕후의 권세와 전행을 생각하면 무척 위험한 글이었다고 하겠다 명종이 하도 기가 차서 아무리 임금이 어질지 못하기로 써니 욕을 퍼부어서야 되겠느냐며 붕괴의 조식을 죽이려 들었지만 시골의 무식한 선비를 함부로 죽이면 언로가 막힌다 하여 결국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명종실록에 기록된 조식은 찬양일색인데 단성소가 올라갔을 때 사관이 논한 내용을 보면 당시 관직도마다 했던 조식의 평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대범한 행동으로 조식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고 할 말 못하고 숨죽이던 선비들에게 큰 반향을 얻었다 그리하여 제야에 있던 그에게 더 많은 인재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했고 마침내 경상우도 일대에는 퇴기학파와 더불어 영남의 학품을 양분한 난명학파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1551년 오건 1556년 하항 1563년 김호홍 1565년 최영경 그 이듬해 정구등이 찾아와 사사하였다 한편으로 그에게는 대일당 경론자의 명모도 있었다 이는 한때 김해에서 살았던 경험과 그의 중장 연기에 일어난 사량진 외변 을묘 외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때문에 그는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외구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고 더 나아가 역관과 조정의 내시들이 일본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과 결탁하는 행위를 비판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일본과 외구를 방비할 대책을 주문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신속하게 의병을 일으키는 한 유인이 되었다 환갑이 넘자 그는 지리산 기습 덕산으로 이주해 산천재를 지어 10년 동안 강하게 힘썼다 이 기간 중인 명종 21년 문정왕호와 윤원영이 죽은 후 친정을 하던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임훈, 이항, 남원경, 한수 등과 함께 상경하여 학문과 정치의 도를 논하였으나 상서원 판관의 벼슬을 사양하고 7일 만에 지리산으로 돌아왔다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도 조식의 고명함을 듣고 직위 직후부터 그를 초빙하였으나 그때마다 벼슬을 거절하고 임금에게 상소하였다 이 시기에 적은 상소문 중 선조에 올린 무진 봉사는 서리들의 폐해를 논한 서리망국론으로 유명하다 선조 5년 음력 2월 8일 덕산의 산천재에서 7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사망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발병한 등창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죽음에 임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후 칭호를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산 선비라는 뜻의 처사라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방의 벽에 붙여두었던 경과의 두 글자를 가리키며 우리 집에 이 두 자가 있으니 하늘에 해와 달이 많고를 밝히며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현의 천만 가지 말이 귀납되는 취지를 요약하면 이 두 자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라 말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해진다 죽기 전에 경의검은 성격이 강직하고 불같은 정인홍에게 성성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큰 외손녀 사위인 김호홍에게 물려주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둘 다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성성자는 김호홍 이후 행방이 묘연하고 경의검은 조식의 종손이 대대로 가지고 있다가 6.25 전쟁 이후에 분실하였기 때문이다 서경덕의 제자인 토정 이지암과도 친분이 있었다 처음 대면했을 때 거친 복장을 하고 찾아온 토정을 극진히 대우하면서 농담도 주고받았을 정도였다고 하니 제법 죽이 잘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루는 이지암이 그의 제자 고청석이와 함께 난명을 찾아왔는데 마침 난명이 외출 중이었다 이때 두 사람은 난명의 거처가 화려한 것을 보고는 지늘기 묻은 신발로 방안 곳곳을 밟아 책망하는 뜻을 보였다 뒤에 난명이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는 필시 이지암과 석이 두 사람의 짓이라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오고간 사단 7정론 변해 비판적이었고 이 기론에 관해 언급을 꺼렸지만 그렇다고 이와 관련해서 남긴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해관서문답에서 이목구비가 바라는 것은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 같으며 똑같은 하늘의 이치이다 그 바람이 선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이후라야 욕심이 된다 다만 인심과 도심의 구별은 형기와 의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욕이 아니라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정도가 이 기론에 대한 그의 얼마 없는 언급이다 후대의 인물 중 난명의 이 기론을 간접 인용한 것으로는 면호 곽종석이 지은 난명의 묘비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음이 바라지 않은 것이 성이여 이미 바라면 정이다 바람의 사단과 칠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발과 기발의 분수가 있다 이목구비의 욕망은 모두가 천리에서 함께 나온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교에 대해서는 당시에 성리학자들이 그랬듯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성소에서 이치를 통달함에 있어서는 유교와 불교가 같으나 그 이치를 사람의 일에 적용할 때에는 불교가 발디들 곳이 없으므로 유학자들은 불교를 배우지 않는다라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적으로는 서산대사나 사명대사와 교분이 있었고 지리산을 유람하였을 때 승려들이 관의 부역을 경감해줄 것을 청하는 그를 자신에게 부탁하자 흔쾌히 승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난명과 퇴계는 동갑내기에 같은 경상도 출신으로 사망한 시기도 1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두 사람을 두고 동도동경의 인연이라 불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생전에 서로 한 번도 만나는 일 없이 서심만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기질과 문체 출처관 학문관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기질면에서 퇴계가 온후한 문사였다면 별명이 칼찬 선비였던 난명은 상무적인 호걸풍이었다 그래서 퇴계의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거나 신중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난명의 행동은 분명하고 단호하였다 이는 문체에서도 반영되어 퇴계가 당송 이후에 순후한 문체를 즐겨 쓴 데 비해 난명은 춘추자 시전이나 유종원의 글과 같은 남성적 문체의 고문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기질의 차이는 대외관계를 보는 시각에도 반영되었는데 일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대표적이었다 사량진 외변 이후 대마도 측에서 다시 교류를 요청해 왔을 때 퇴계는 이에 찬성하는 상소를 올렸고 조정의 명으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과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답서들을 쓰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난명은 단성소에서 일본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였고 군대와 군량을 넉넉히 하여 국방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제자들에게 외구들을 방비할 대책을 낼 것을 주문하였다 출처관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었다 퇴계가 벼슬을 여럿 지냈음에도 학문 이론을 중시하고 현실 정치의 비판에는 가급적 거리를 뒀다면 난명은 자신의 출처관에 따라 벼슬은 멀리 에도 현실 정치의 비판에는 앞장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출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서신들이 오고 간 적이 있었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기도 하였다 학문 면에서는 더욱 그 차이가 드러난다 퇴계가 상대적으로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를 중시했다면 난명은 성리학의 이론이 이미 염락재현을 통해 다 갖추어졌으므로 남은 것은 하학이 상다를 통한 학문적 실천이라고 보았다 이는 성격이나 현실인식 외에도 서로가 계승한 학풍의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난명이 김종지 정여창 김뱅필 조광조의 학품을 계승한 반면 퇴계는 이들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인 이연적의 학품을 계승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퇴계와는 서로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퇴계와 기대승 사이의 사단칠정 논변을 비판하는 아래의 편지가 바로 그것이다 난명집 에 실린 서신의 내용은 이러하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빚을 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첫일을 담론 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도리어 남에게서 사기나 당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지만 선생 같은 분은 몸소상 등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러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으니 10분 억제하고 타 이르심이 어떻겠습니까 3가 헤아려 주십시오 난명이 성리학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퇴계를 비판하였다면 퇴계는 주로 성리학의 순수성이라는 입장에서 난명을 비판하였다 퇴계가 이단이라 생각되는 학문들을 배척 한 반면 난명은 노장사상을 비롯한 제자백과와 불교 도교의 내단학 경법 등 여러 학문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난명에 대한 퇴계의 비판은 주로 그가 노장사상을 좋아했던 것에 집중되었다 우리 학문에 있어 위리가 투철하지 못하고 노장의 빌미가 있다 그 논설의 광탕연막함은 노장의 책에서도 보지 못했다 장주의 견해에서 한층 더 나아갔다 남화의 학문을 주창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퇴계는 난명의 성정이나 호방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난명의 사람 됨을 두고 고상하고 뻣뻣한 사람이라고 평한 일 다른 사람의 조식에 대한 평을 빌려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좋아하여 중도를 지키기 어렵다 라고 쓴 일 단성소를 두고 난명이 비록 스스로 성리학으로 자부하지만 사실은 기이한 선비일 뿐이라 그 논의 와 식견은 외향 새롭고 기이한 것을 높이 여기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논의에만 힘쓰니 이 어찌 도리를 아는 사람이겠는가라고 논한 일 진주에서 옥사가 일어났을 땐 이정에게 친구 사이에 그만한 일을 가지고 절교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난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던 1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학문에서의 차이는 독서와 저술의 차이로도 연결된다 퇴계는 독서를 할 때 경전의 구절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데 신경을 썼지만 난명은 경전의 큰 줄기를 파악하면서 자신에게 절실한 부분을 받아들일 뿐 난해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강 지나가는 타입이었다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에 중점을 둔 퇴계가 경전의 자세한 주석을 달면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면 성리학의 학문적 실천에 중점을 둔 난명은 경전의 내용 중 절실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뽑아 독서 노트를 만들었고 굳이 저술을 하더라도 퇴계의 성악십도에 비해 간결하고 전투적인 수영방식을 제시한 신명사도를 짓는 정도에 그칠 뿐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서로 달랐다 퇴계는 강악을 할 때 책의 세세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강론하는 데 힘썼으나 난명은 자신이 경서를 풀이해주는 것보다 제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채득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랬기에 난명과 퇴계를 모두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였던 정군은 선조의 앞에서 두 사람의 학문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다 이황은 도량이 너그럽고 실천함에 독실하며 공부는 순수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그 순서가 분명하니 배우는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식은 도량이 엄정하고 재기는 호매하며 초연이 자득하여 우뚝 서 자기 갈 길을 가니 배우는 사람이 유령을 잡기 어렵습니다 조식이 죽고 3년 후 동서분당이 일어났을 때 그의 제자들은 서경덕 이황의 항맥과 함께 동인으로 모여 서인과 대립했다 하지만 조식 항맥과 이황 항맥 간에는 스승들의 라이벌 관계로 인한 잠재적인 갈등 요소들이 있는 상태였다 이후 동인들은 정렬이 밴 안으로 촉발된 기축옥사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조식과 서경덕의 문인들은 옥사 당시의 서인의 공세를 막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황의 문인들에게 불만이 높았다 이러한 갈등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2년이 흐르고 옥사를 지휘한 정철이 권저 문제로 실각하자 동인 세력은 그의 처리 문제를 놓고 분열했다 이때 정철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던 조식의 문인들과 서경덕의 일부 문인들은 북인 온건한 처벌을 주장했던 이황의 문인들은 남인에 다수 참여했다 1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인홍, 곽재우, 김면 등 난명의 제자들 50여 명은 대거 의병을 일으켜 명성을 떨쳤다 이는 생전에 일본에 대해 경계하면서 제자들에게 대책을 주문하였던 스승 난명의 영향이 컸다 북인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으로 조선 왕조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조정의 세력을 넓혀갔고 마침내 정인홍이 류성룡을 실각시키면서 집권당이 되었다 이후에 북인은 영창대군의 계승 문제를 놓고 대북과 소북으로 분열하였다 선조 마렵에서 광해군 지기초 대북의 영수가 된 정인홍은 스승인 조식을 추전하면서 스승의 학문을 비판하고 이단시안 퇴계학파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인홍은 반란명집설과 정맥고품변 및 회퇴변척소와 같은 글들을 지어 이황을 크게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정인홍의 행동은 난명학파와 퇴계학파 간의 인식 차이와 라이벌 의식 퇴계가 스승 난명을 학문적으로 이단시하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분노 그런 내용이 실린 퇴계의 문집과 퇴계학파의 인식에 대응하여 스승과 학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스승을 추전하고 학파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정인홍의 의도는 좋았지만 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격했던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반란명집설로 인해 동문이었던 정인홍과 정구가 절교하면서 난명학파의 분열이 일어났다 애초에 난명학파는 실천을 중시하고 저수를 많이 남기지 않는 학품으로 인해 퇴계학파나 율곡학파에 비해 학술적인 구심점이 미약했고 정구와 같이 난명학파이면서 퇴계학파인 사람들도 꽤 많았기에 이러한 분열은 난명학파의 뼈아픈 일이었다 뒤이어 이현적과 이황이 문묘에 종사된 이듬해에 올라간 회퇴변척소는 정인홍의 이름이 청금록에서 삭제되고 대북세력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북세력은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문제를 놓고 다시 골국, 중북, 육국으로 분열되는 사태까지 맞이한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난명학파는 대북세력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이유로 큰 탄압을 받는다 그 결과 88세의 노인인 정인홍이 차명에 처해지면서 정인홍 계열의 난명학파는 사실상 몰락하였고 정구계열은 죽은 스승이 오래전에 정인홍과 절교한 후였기에 정치적 박해는 피했으나 점차 자신들의 사승연언에서 난명을 배제하고 퇴계만을 강조하였다 그래도 정구계열을 통해 난명의 학풍은 서모 이익 등과 같은 근기남인에게 일부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인조반정은 경상우도 지역에 대한 난명학파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경상우도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여러 항맥들이 들어와 난명학파의 공백을 채웠는데 19세기를 기준으로 영남남인은 한주 이진상의 한주학파와 전라도 지방의 노사 기정진의 노사학파 근기남인은 성재허전의 학파 등이 대표적이었다 비록 인조반정으로 지림멸 열악에 되었다지만 본래 이 지역에서 명맥이 남아 있고 있던 난명학파 또한 이들과 공존하면서 항맥을 따라 남인이 되거나 조식의 일부 종친들을 중심으로 서인 노론이 되기도 하였다 사후인 1572년 사간원 대사관에 추증되고 1615년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면서 영의정에 추증되었지만 문묘에는 종사되지 못하였다 후학들은 덕천서원 회산서원 신산서원 대군서원에 건립해 스승의 업적을 기렸다 저서로 난명집 난명학기위편 파안잡기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난명가 권선지로가 등이 전한다 그는 독서할 때마다 몸에 기묘한 것이 있으면 이를 기술 편찬하였다 이것이 학기위편인데 그는 이 학기위편을 통하여 도의 채통을 말하고 학문하는 방법과 마음을 논하는 핵심 및 수신의 방법과 그리고 삼재태극도 성의태극도 천인일리도 등 10여종의 도예를 붙여 미학을 설명하였다 그는 초심자에게 소학대학 노노와 같은 실천적인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하고 교수 방법도 스스로 이해하고 어둠이 있는 자의자득의 길을 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직곡의 육아인물전 난명조식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